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장악한 정권, 이제는 공수처도 이제 막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계획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조석한 출범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날 대부로 민주당은 전격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첨과 관련해서 이른바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 골자는 바로 이렇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의 추천위원회를 여당 추천 2명 또 야당 추천 2명 이렇게 해서 모두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을 냈는데 그 개정안의 핵심은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4명을 추천한다. 그래서 7명을 구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7명 중에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도 6명이 아니라 5명으로 동의만 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명시적으로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되어 있었는데 이 야당을 빼버린 겁니다. 야당이 아니라 국회가 4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으니까 야당 아닌 국회가 4명을 추천하면 여당이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정의당이나 주변에 있는 위성정당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야당에게 명시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는데 이걸 아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야당이 견제함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야당이 동의해 줘야 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공수처를 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시절 작년 말에 공수처법을 강행할 때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야당이 그때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정한 것에 대해서 추미애도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도 한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마음대로 꾸려가는데 야당,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그래서 소수가 의견을 내서 다수가 배제된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비민주적이다, 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주 공수처가 지금 가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민은 바로 민변 출신 국회의원인데 김용민이 발의한 공수처 개정안은 바로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 민변 공수처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공수처가 민변을 위한 기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 검사 자격 요건을 현행법에서 정한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에서 그냥 5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10년 이상이 아니라 5년 이상.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 가운데 아주 투쟁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10년 조건을 세우니까 까다롭다. 5년으로 줄이자 해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수처 검사의 임기 연임 조항도 3년 3회 연임해서 7년 연임 제한 없음. 이렇게 바꿨습니다. 임기는 7년으로 하되 연임은 제한이 없다. 계속해도 된다. 민변을 위한 조직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공수처는 민변에서 우리가 끌고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을 완전히 힘을 빼놓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직 개편도 하고 또 힘쓰는 검사들을 다 지방으로 보내버리고 검찰의 힘을 빼서 지금 공수처의 힘을 대폭 실어서 아주 7년 임기에 연임 제한도 없이 계속 간다. 그리고 야당 비트권도 없애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여기다가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백혜련 의원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는데 이거 일부가 또 추가되면 더 보강이 되는 겁니다. 뭔 내용이고 하면 어느 한쪽이 국회의장이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학 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추천위원으로 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에서 추천위원들이 차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또 이걸 추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안추겠다 하는 속내가 다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박범계, 백혜련 안으로 개정될 경우에 국민의 측 추천위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분만 고칠 것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이날 법사위회에서 박종문 헌재사무처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석지, 국민의힘에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과를 빨리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헌법소원이 나온,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공수처 구성에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선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위원 소지가 있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보고 공수처 위원, 추천위원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관계없이 빨리 내라 하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곧 낼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헌법재판소도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법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공수처장 또 공수처 기구 자기 하오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법이다. 180석 가까이 주워놨더니 내 마음대로 한다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권의 입맛대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더 강화된 겁니다. 초기에 밥이 벌이 됐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개수탑표법이다, 비밀경찰이다, 아주 옥상 옥이다 했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더 강화해서 야당의 견제액을 하는 기구조차도 없애버리는 그런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구를 통해서 예찬이 말하는 대로 10년, 20년 권력을 더 연장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독재를 하고 있다, 독주를 하고 있다 하는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문재인이가 그야말로 짜러로 등극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파 독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